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진단은 깡통을 찰 지경을 넘어서 결국에는 깡통을 차고야 말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깡통을 차지 않을 방도를 알리고 설득하려 노력하겠지만 결국에는 깡통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다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젊은 날 연구소에 몸담고 있을 때 가졌던 미래 전망이자 가설입니다. 당시에 그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이 가진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젊은 날 가졌던 가설을 근래에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의 무렵에 썼던 10년 후 한국이란 책에서 그렸던 한국의 미래상은 지금도 얼추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한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른바 시대정신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그렇고 지금 이 나라가 걷고 있는 길을 보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 나라가 걸어가게 될 전망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깡통으로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침에 한국경제시문을 펼쳐서 기사를 읽다 보면 굴직굴직한 기사들이 한 목소리로 깡통으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자아상을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국민을 중독시키는 포퓰리스트들, 이른바 대중영합주의자들의 정치인들이 부쩍 약진하고 있고 얼마의 현금에 중독되어 우리도 나도 더 달라고 외치는 일본 국민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두 가지의 합동작전은 서로서로를 밀어주면서 이 나라를 포퓰리즘으로 망한 대표국가 목록에 올리게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시문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누가 최대 100만원까지 지불하는 정부의 선심성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공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소리는 여전히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1,260만 명의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행의사는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31개 기초다치단체 가운데서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29곳이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며칠 안가서 남양주시와 구리시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만원을 지급하는 고향시로부터 40만원까지 지불하는 포천시까지 5만원짜리 지자체 10만원,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40만원까지 각양각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냥 국세, 일반 납세자가 낸 세금을 받아서 기본소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공짜는 없다 해서 공짜를 절기자는 국가로 진로가 크게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별별 구시를 다 만들어서 현금 살포를 일본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이고 이를 기다리려기라도 하듯이 현금 살포를 외치는 대중영합주의 정치인들, 포퓰리스트들이 덕실덕실한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고 또 역으로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쌍방간에 밀고 밀어주는 복합적인 작용이 계속해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자주 대중영합주의 정치인들은 나서서 이러니 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정말 몰지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짜는 안된다라는 한 사회의 금기류가 일단 한번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통명사처럼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자가 되어야 정치판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변질되게 됐습니다. 저쪽에서 5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이쪽에서는 70만원을 불러야 되고 저쪽에 7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이쪽에서는 100만원을 불러야 되는 마치 경매시장처럼 공짜를 남발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섭성 속에는 공짜가 한때 한 부분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타인에게 기생하는 섭성을 말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그 섭성이 마치 눈이 녹듯이 사라진 듯이 보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섭성이라는 것은 강하게 누르면 잠시 동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원래 자기 자리를 되찾아오는 강한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는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지금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결국 아들이나 손자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운다는 속담이 몇몇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또 앞으로 나라가 돌아가게 될 그런 형국을 예상해보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지만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에서 이른바 공짜를 남발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철저히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